고우리드 고우리드 아 이거 모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오늘 또 동영님이 밈 전문가로서 우리 고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 고트가 뭔가요? 고트요? G-O-A-T 역대 최고라는 뜻이죠 네 그쵸 누구? 호날두? 아 아니요 메시 고트는 원래 그 뜻이었는데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바라보는 고트는 좀 다른 고트죠 네 최근에 AI 과학자죠 앤디라는 사람이 원래 AI 사인티스트? 원래 크립토 하는 사람 아니죠 원래 AI 컨설팅 펌인가 뭔가 아무튼 제가 몰라요 웹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뒷배경을 얘기를 하자면 그냥 엄청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사람이 AI를 만들었는데 그 AI가 그 AI를 모티브로 한 코인을 누가 찍어냈고 그 코인이 지금 700밀리언까지 올라갔다 시총이 그래서 지금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그 AI 코인을 따라하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밈의 뉴메타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말 많죠 이거 요즘에 엄청 말 많죠 이거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트위터 피드가 이걸로 다 도배됐고 뭐 지갑 잔고도 그런 게 가고 있고 지금 이 장이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AI가 좀 묻었다고 하면 일단 펌핑 한 번씩 되는 게 재밌어 이거를 그리고 저번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로만 했었는데 그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물 이미지와 그 동물이 가진 어떤 파급력? 무뎅 같은 그런 걸로만 많이 가치를 측정을 했었는데 이번 AI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가진 특징이 뭐냐 서사가 뭐냐에 대한 집중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네 뭐 뒤에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밈코인이 돌려막던 그 동물 메타 모자 쓴 동물이었다가 하마였다가 새끼 동물이었다가 고양이였다가 막 그랬잖아요 솔직히 좀 지긋지긋했잖아요 동물 메타가 그거를 좀 종식시켜주고 정말 새로운 내러티브 그것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그런 내러티브가 등장했다는 게 좀 제일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그 고트의 뒷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서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총인가? 4월인가? 이때 논문 하나 발표했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은 자기가 인피니티 백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클로우드 오포스라는 LL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채치피티 같은 그 인공지능에 쓰는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저 랭그시 모델 그 클로우드 오포스도 그런 거예요 라이저 랭그시 모델인데 이 두 놈끼리 AI랑 AI끼리 서로 대화를 시킨 거예요 누구의 감독도 개입도 없이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주고 너 이거 뭐 이게 뭐야 해서 답을 나타내 답을 가져오는 AI가 아니라 LLM이 아니라 LLM이랑 LLM끼리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파생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네 두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네 두 명이서 얘기하다가 무슨 AI 종교 뭐 LLM 시즘인가 뭐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고지 오브 너시스라는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혐짤이에요 혐짤 혐짤인데 얘네가 아무래도 데이터 학습을 뭐 4chan 레딧 이런 데 쎘다니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DC 뭐 이런 데죠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인터넷 컬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나 봐요 데이터에 쌓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 오브 너시스라는 약간 종교 비스무리한 걸 만들었는데 이게 찾아보는 걸 권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늙은 남성 할아버지가 자신의 학문을 주먹이 들어갈 만한 정도로 크게 이렇게 부풀렸다는 그런 짤이 있어요 아무튼 그게 약간 종교화가 됐어요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앤디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와 AI가 AI끼리 얘기해서 이런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이런 걸 만들었고 그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숙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제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트루스 오브 터미널을 만들었어요 트루스 오브 터미널을 만든 건 이내 두 명에서 얘기했던 클로드 오퍼스 베이스가 아니라 라마 70b라는 베이스 새로운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야 될 거는 트루스 오브 터미널은 클로드 오퍼스 베이스가 아니라 라마 70b라는 LLM 베이스예요 근데 학습 데이터를 클로드 오퍼스끼리 했던 거에서 가져온 거고 여기서 이제 거드시 오브 너시스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트루스 오브 터미널이라는 그거를 만들고 이 앤디가 얘가 트루스 오브 터미널이 트위터에 자유롭게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대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이 오퍼스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그 트위터에 계속 그걸 쉴링을 한 너시스가 거드시 오브 너시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0일인가 어떤 사람이 이 앤디는 아니에요 트루스 오브 터미널도 아니고 어떤 익명의 사람이 고트 지금의 그 고트를 만들어서 뭐 트루스 오브 터미널 태그했나 뭐 트위터 올렸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트루스 오브 터미널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쉴링하고 티커 티커 이스 곧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쉴링하고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일까지 갔던 게 12월인가 12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와 AI가 만든 코인이다 라는 썰도 돌았었고요 뭐지 뭐 AI가 자기 마음대로 트위터로 하고 막 토큰을 홍보하고 막 그래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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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럴이 됐죠 300미리인가까지 갔었죠 그리고 화요일에 한 번 개떡었지 새벽에 저도 고트를 들어갔었죠 그때 한 400미리였나 300미리였나 아무튼 들어갔는데 차고 일어나오니까 반통이 나는 거예요 외지하고 뒤져봤죠 보니까 새벽에 트러스 오브 터미널이 트윗을 하나 남기는데 그룹스를 그룹스라고 트윗을 잘못 냈어요 그래서 허드가 엄청 나왔죠 와 이거 AI 아니다 이거 사람이 앤디가 만들고 AI인 척 했던 거다 다 불하다 거짓말이다 근데 일련의 사건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결국 그 허드가 해소되고 바로 떡상 해가지고 지금은 700미리에 가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AI with daddy issues 뭐 막 여러 개 여러 가지 계정들이 지금 막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방한 게 맞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그 클로드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직접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소개 네 되자마자 그거를 이용해서 누가 토큰을 찍은 거야 맞아요 엔트바이 클로드라고 해가지고 그게 클로드 3.5 쏘넷인가 그거의 새로운 기능 컴퓨터 유스라는 건데 스크립트를 보고 자동으로 AI가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가지고 엔트라는 토큰을 만드는 과정을 공개를 해서 디플로이 되자마자 한 시간 만에 20미리인가 시초에 갔다 왔죠 네 지금 반통안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엄청내나갔어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단순한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민코인에 쓰면 우리가 뭐 하하 독 하하 개 하하 뭐 고양이 이런 거 이런 그 타이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스테레오 타입을 가져다 박은 그러니까 뭐 사실 말하는 쇼고스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스태틱한 그냥 어떤 일정한 이미지가 그냥 유지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고트 같은 티커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트위터를 실제로 갔을 때 마치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그게 활동을 하니까 밈 자체의 어떤 자아가 부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또 발달이 되고 있죠 이 센티언트 밈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힘이란 아저씨가 힘이 그래서 그 아저씨는 이 무라드 밈코인 리스트들은 이제 센티언트하지 않다 자아가 없다 스테릭하다 강아지랑 개들 뭐 이런 거는 이제 뒤처진 그 구세대의 밈이고 이제 신세대의 밈은 AI로 작동되는 센티언트 밈이다 맞아요 라고 하면서 나의 포트폴리오로 사람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올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지고 오는 걸 너네는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테이트 프롬 유라드 투 AI미라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센티엔트라는 게 좀 되게 이번에 화제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위프 봉크 도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1년의 이미지잖아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아 이거 웃기다 그 이미지 자체에 정적인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돈을 넌 스타릭 밈이라면 지금 작금의 이 고트 아니면 또 뭐 있어 사실 엔트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액트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뒷배경에 뭔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게 그 이 밈이 베이스가 되는 그 AI 혹은 그 모델이 잘해 가진 것처럼 스스로 막 그 인터랙션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역사 같은 거잖아요 거의 약간 그 고츠가 만들어진 그 인피닛 백룸 거기도 결국에는 그들이 그들만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그 깊이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마치 반지 제왕 소설을 읽고 막 나 호빗이야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재밌다 하고 인스타에서 팔로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라드가 미는 컬트 밈에 저는 약간 연장선 혹은 그거를 상의 호환하는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요즘 또 트위터 아티클 보면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 AI 밈 컬트 아니면은 뭐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뭐 AI 밈 코인의 컬트 뭐 또 사이컬러지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좀 요즘 요즘이 아마 민코인 시장 보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시간이 아닌가 저도 저번 주말에 그냥 할 짓 없어지고 카페에서 그때 채널에 올렸던 거요? 덱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쥐논 룸 엘리슈 뭐 이런 게 막 뜨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 그래서 사고 보니까 뭔 개소리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도 처음에 맞아요 뭐 쥐들끼리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형의사각적인 개소리를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뭔 그냥 일단 뭘 뭔가를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저는 AI 밈이라는 큰 섹터 중에서 도 스테릭이랑 센티엔트가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뭐였죠? 그거 엘리시움 엘리시움 전에 룸 그 전에 진원 진원 진원이나 캐치에프나 쇼거스 같은 애들은 스테릭 쪽에 속한다고 봐요 맞아 맞아 진원 뭐 이거 하나하나씩 서사를 풀면은 좀 되게 오래걸리긴 거긴 하지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개 진원 그 다음에 캐치에프 그 다음에 쇼거스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된 이미지 그 자체에 관련된 밈코인인 거예요 그치 그거 그런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밈 하나 아 재밌다 사자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었던 팝캣 위프 이런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치 근데 저는 그런 애들보다는 센티엔트 보트 액트 엔트 이런 애들이 이번에 아마 이번 AI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코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저 그거 들고 있잖아요 그 뭐냐 시젠 시젠 AI with daddy issues 라고 얘가 지금 시청이 한 20일 좀 안 될 거예요 20일에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어 이것도 아까 그 힘 걔가 미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힘이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고는 있어요 뭐 크게 들고 있진 않고 저도 이게 이런 거 보면은 한창 막 오르다가 갑자기 막 푹 꺼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저 남아도는 저의 그 솔라나 지갑에 시코인 거래를 위해서 편성한 시코인 포트폴리오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 그 주말에 땄다가 막 욕심부려서 다른 거 들어갔다가 잃고 지금 그냥 이거야 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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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걸음 중이야 지금 이거 녹화 끝나고 이따가 팬텀 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제 잔고가 저도 아까 점심 먹고 그 뭐지 아까 엔트 있잖아요 엔트 엔트 20mm 올라갔길래 오 사무실 들어가서 팔아야지 이랬는데 사무실 왔는데 반토막 나있고 있어가지고 5mm까지 다시 갔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좀 쉽지 않아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 저도 아까 밥 먹다가 밥 먹기 전에 사고 엔트를 밥 먹으면서 보니까 잘 가서 추매를 했고 밥 다 먹고 보니까 반토막 나있다 물론 저는 20mm일 때 원금 털었어요 근데 원금 털고 다른 거 들어가 또 저도 저도 근데 20mm일 때 저도 원금 털었어요 원금은 털었는데 그거지 어 나머지 더 갈 것 같으니까 일단 가만히 놔두는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존나 개 처박은 거야 그래서 아 거기서 그래도 물 한번 타고 바로 탈출했어 조금 오르지마자 바로 탈출했어 탈출했어요? 그거 좀 안되겠더라고 너무 이제 클로드로 만들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편화될 수 있다 그냥 빨리 털고 나왔지 그냥 근본의 AI 센티언트 미 나 이런 말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웃겨 아니요 뉴노멀에 적응해야지 뉴노멀에 적응해야죠 누가 이걸 뉴노멀이래 제가요 최소한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거 그 조금 일단 재밌어 현상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신선해 물론 그 토큰도 AI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 AI 자체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자동화된 모델은 또 아니더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학습도 원래 주인 앤디가 약간 때때로 이렇게 더 강화 학습된 내용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던 글에 의하면 네 totally unsupervised라고 하긴 했었어요 데이터셋 자체가 그래서 데이터 훈련 자체는 앤디에 관여가 없지만 그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트위터를 포스팅하는 그 파이플라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앤디의 개입이 들어간다 라는 글을 봤었어요 파이플라인이라는 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올릴 수 있고 언제 못 올리고 이런 거를 조절한다는 의미인지 근데 확실한 거는 올라가는 텍스트 자체를 앤디가 에디트하지는 않는데요 아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어 음 그럼 된 거지 어 그래서 또 이제 이 밈 메타가 끝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어 이 카이토에서도 보면은 AI의 마인드쉐어가 한 30% 넘어가는 것 같고 맞아요 밈코인이 한 20% 그래서 두 개 합쳐서 50%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고트랑 걔는 AI로 잡혀요 밈으로 잡혀요 아무래도 AI겠죠 AI로 잡히려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그 카이토 애들이 AI 플러스 밈 섹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완전히 약간 별개의 것이라고 느껴서 그쵸 별개의 거라고 기존의 AI 코인이라고 불렸던 니어 타오 패치 아카시 이런 거랑 완전 다르니까 어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문제 제기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제 제기 음 이 밈코인이 과연 이대로 성행을 해도 되냐 이 밈코인이 과연 옳은 거냐 뭐 사실 우리도 2주 전에 녹화했었죠 밈코인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그냥 개난순화 다 아니까 나는 반대 얘기해봐야지 그냥 그렇게 기획한 거고 아니 근데 썸네일이랑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완전 그렇긴 해 댓글도 보면은 야 너네가 밈코인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우리 밈코인 존나 열심히 해 왜 나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2명 어 여튼 어 어 밈코인이 너무 성행을 하니까 오늘도 제가 뉴스레터 올렸잖아요 맞아요 스크롤이랑 고트 어 스크롤과 고트를 딱 비교해봤을 때 스크롤은 TG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그냥 다운 올리 응 고트는 업본 올리 그렇죠 거래량도 제가 따로 확인해봤는데 오늘 하루 거래량만 봐도 고트가 그 스크롤보다 100밀리언 정도 거래량이 많더라고요 코인 개코에 의하면 고트는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 상장이 스크롤보다 적잖아요 적을 아 뭐 많을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스크롤은 고트의 중앙화 상장이요? 네 바이빗 퍼프밖에 없잖아요 아 그거밖에 없어? 그럴 거 제가 못 봤어요 아잉나 뭐 MEXC 후업이 뭐 이런 데는 잘 안 봤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바이낸스는 안 갔잖아 안 갔죠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 그것도 매우 기대를 받던 유망주가 그냥 거래량도 가격 상승률도 훨씬 더 밈에 비해서 쳐받고 있고 근데 이거는 스크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스크롤이 아니어도 아무거나 상장을 했어도 그 이기기 쉽지 않았을걸요? 그치 그래서 이제 딜레마가 생긴다 딜레마라 하면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도 고트 같은 걸 빠르게 상장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은 온체인에 뒤진다 아니면은 걔네가 온체인으로 확장을 해야 돼 근데 온체인으로 확장하는 게 과연 걔네가 그 가능한 그 BNB 체인 그래 있는데 어쩌라고 그 솔직히 거기에 뭐 그런 덱스 유명한 거 없잖아요 그치 팬케이스는 소합인 거고 그치 오더북 덱스가 아니니까 그치 근데 오더북 덱스가 됐든 말든 AMMM이든 말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내러티브 시프트가 일어날 때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거래량을 먹고 싶으면은 온체인의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그쵸 아니면은 뭐 온체인 유저 경험을 그러니까 온체인의 경험을 마치 온체인이 아닌 것처럼 제공하는 문샷 같은 게 있어야 되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형 거래소들이 그런 걸 더 하기 어려운 이유가 쳐맞거든요 규제상품한테 이해상추관계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 혹시라도 그거 잘못 상장했다가 갑자기 또 게리겐슬러가 와가지고 빠따 치면은 걔네들은 할 말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정석적인 게임 플레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정석적인 게임 플레이가 사실은 사람들이 민코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생긴다 이거야 걔네들은 오히려 민코인은 대중들한테 더 공평한 게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걔네들은 그 공평한 게임을 하지 못해 왜냐면은 규제 당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바이낸스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지네가 급하면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거야 알아서 그건 굳이 걔네가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바이낸스가 그걸 안 해주면 우리는 하이버드 있게돼 쓰면 돼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주는 데 가서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몰려가지고 바이낸스가 위기감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꿀 테니까 될까? 나는 그게 궁금해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그 온체인 덱스가 더 잘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럼 그냥 온체인 덱스 쓰면 되고 우리가 그 CEX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민코인이 성행을 할수록 결국에 온체인이 강화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 옵션이 일어난다 네 라는 가설까지 세워볼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사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민코인은 투기성이고 이 민코인은 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뭐 솔직히 이거 그냥 도박인데 이걸 하는 게 맞냐? 뭐 맞는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런 민코인판에 대한 음 불합리성이라든가 어떤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글들을 읽었을 때 저는 약간은 음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네 왜냐하면은 얼라이언스다오에서 오늘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공유해주신 거 텔방에 채널에 그거에 의하면 민코인 그 스타트업들이 민코인 관련된 것들을 밈에 관련된 것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소셜파이 그 다음으로 예측시장에 대한 프로듀트를 많이 빌딩을 어 하고 있는 걸로 조금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 이 산업 자체가 민코인 거래를 위해서 발달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에 스피러버가 된다니까 음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지금 주어진 기회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거에 빨리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든가 뭐를 해서 기회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뭐 스타크넷 스크롤 그래 너네 뭐 gk 롤러업인데 뭐 알겠어 너네 기술 발전시키는 거 알겠는데 솔직히 그게 내 일상생활이랑 뭔 상관임 이라는 말부터 나오고 그게 내가 온체인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무슨 도움을 줌 그러니까 거의 쓸데없는 기술인 거예요 사실 그래 나 스타크웨어는 그래도 좀 호감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쪽 이렇게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술적인 거 개발을 하는 게 막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할 거면은 현재 이 주류 이 대중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지 그거를 뭐랄까 아 민코인 이거 존나 족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걔네들 다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고 막 그런 방향으로 치부하면서 어 막 나는 뭐 이거 개발한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막 고집부리고 나 약간 그런 거는 조금 뭐랄까 그런 태도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쪽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음 저는 뭐 제가 민코인을 좋아하고 민코인 쪽에서 많이 플레이를 한다고 그런 기술 포커스된 쪽을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은 너네가 잘못된 거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물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냥 저는 제가 그쪽이 민코인 쪽이 재밌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더 잘될 것 같다 물론 저 뭐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게 뭐 이쪽은 기술 그런 쪽은 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고 흥미롭고 나랑 좀 더 밀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머무는 거지 뭐 한쪽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저도 막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트위터에서 보면은 민코인 되게 까는 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외국인들 중에 저는 그런 애들 볼 때마다 그래서 너가 하는 건 뭔데? 이렇게 그래서 보잖아요? 뭐 또 뭐 레어 1이래 그런 거 보면 약간 답답하긴 한데 네가 뭐 레어 1 만들어서 뭐 어디다 쓰게? 너는? 나는 이제 그런 질문부터 드는 거야 약간 그거 같아 썬큰코스트가 있으니까 방금 그 사람 그거 생각했어 그 사람이 만든 L1에 만들자마자 민코인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생각이 딱 들어간 딱 들었어요 여튼간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너 에러 만드는데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너가 만드는 그거는 사실 그 베이퍼웨어야 아무도 안 써 너가 그걸 만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민코인을 만든 이유? 나는 알아 얘네들은 돈 벌고 싶고 얘네들은 이게 웃겨서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한테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많이 주는 게 민코인이야 왜? 이제 에어드랍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이 너무 말이 안 돼 뭐 이번에도 스크롤만 봐도 몇 천만 원 넣어서 100월만 나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와 이 돈으로 윙크를 했으면 이런 생각보다 먼저 들지 않아요? 그치 그걸로 스크롤 그 지금 에드작만 몇 년 했어 애들이 1, 2년 한 거 아니야? 어 그쵸 거의 1년 이거 배치한 지는 5, 6, 6개월 된 거 같은데 여튼 그걸로 사이즈 크게 들어가서 뭐야 스테이블 코인 파밍만 했으면 최대 하긴 4%는 주니까 최소한 최대 20% 주는 RWA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으면 한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에드작 같은 것들이 그냥 기준이 다 자기 조대로야 아니 블라스트도 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있는 애들 물량 락업 시켰잖아 1년 동안 이거 거의 미친 거야 그런 갑자기 에어드랍 얘기하니까 하이퍼리퀴 에어드랍이 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걔네들은 난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봐서는 잘해줄 것 같대 잘해줄 것 같죠? 어 이것마저도 근데 걔네들도 이해관계가 걔네 투자 안 받았잖아 VC 투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주지 잘 주겠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결국에 투자를 받았다는 게 걔네가 뭐 기술이 좋든 뭐든 뭔가를 막 할 거라고 이렇게 피칭을 하고 VC들한테 이렇게 자기 파일을 쪼개서 줘야 되니까 우리 유저들한테 줄 인센티비가 없는 거잖아 물론 너네 우리한테 줄 그런 의무는 없어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너네 생태계 뒤진다고 근데 걔네 그 프로젝트 입장에도 저는 조금 불쌍한 게 걔네도 선택권이 없어 그럼요 낑겼잖아요 딱 가운데 투자자랑 유저 사이에 딱 낑긴 입장이니까 욕은 여기서도 욕먹고 여기서도 욕먹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불쌍해 근데 약간 이제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그래서 너 만든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저 L1이 형 야 꺼져 제발 나야 진짜 나는 그 생각부터 들어 뭐 L1을 왜 만들어 네가 그게 또 AI 민코인 얘기하다가 결론은 또 알트코인 까는 얘기라고 왔는데 근데 진짜 나는 요즘에 그래서 더 이 시장이 약간 모순과 역설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저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저의 관점을 항상 조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 혁신이 제일 필요한 데가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다가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막 까 막 비트코인을 뭐 해서 뭐함?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트위터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트위터 이거 아니 트위터래 비트코인 그 뭐 레어2 비트코인 그 존나 느린데 뭐함? 막 거기서 트레이딩해서 뭐함? 이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에서 유저 경험 좋아지고 빨라지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존나 혁신 아니야? 반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만약에 그 어려운 걸 만약에 그 극복했을 때 리턴 자체가 그냥 넘사벽인데 맨날 뭐 이상한 뭐야 뭐 EIP 이런 쓸데없는 뭐 이더리움 레어2 롤업 모시기 뭐 모듈러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거 알겠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시장을 반대로 봐야 돼 다 무조건 비트코인 아니면은 민코인 존나 극단적으로 봐야 돼 계속 말했던 바벨 바벨이 너무나도 강화되고 있다 지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 고트 내러티비 리스트를 만들어서 트위터를 쭉 보면은 그냥 죄다 다 솔란하잖아요 생기는 게 근데 그래서 다 솔란하진 형인 사람이 왔는데 웃긴 게 그 트위터 피드에 고트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더리움 혐오가 계속 보여 이더리움 혐오 글을 뭐 오늘 어떤 거 봤냐면은 너가 오늘 당장 죽어도 이더리움 홀딩하는 사람은 낫다 뭐 이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이더리움 민심이 특히나 이쪽 컨슈머 관련된 쪽 그 다음에 리테일 관련된 쪽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락을 너무 많이 갔다 지금 쏘리 차트도 다시 최고점 찍었죠 비단 가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이 고트란 내러티브가 탄생한 것도 솔란하잖아요 그리고 솔란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우우죽소 생기는 AI 민코인들 이 메타 자체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제 이 AI 내러티브가 끝나도 언젠가는 또 다음 내러티브가 안 내려질 거 아니에요 뭔가는 그때도 저는 90% 이상 솔란하에서 이뤄질 거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저는 플립될 거라고는 생각되진 않아요 계속 최소한 솔란하가 아니라 수이나 에토스나 이런 데서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최소한 이더리움은 아닐 것 같다 마인드쉐어도 그래서 솔란하가 이더리움을 거의 역전환이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물론 시총은 아직 엄청 더 작은데 근데 지금처럼 여론과 모든 시장의 현상이 솔란하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거 이더리움 진짜 위기다 어 난 그 생각이 들어 음 음 근데 솔란하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단점이 러스트가 존나 어렵대요 아 프로그래밍 언어가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앱을 만드는 게 쉽지 않대요 음 뭐 그런 거 안 나오나? EVM으로 코드를 치고 솔리티티로 코드를 치면 러스트를 변환해 주는 거야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지 않을까?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만 있으면은 그런 장벽은 많이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음 프로그래밍 언어 저는 AI가 발달될수록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장벽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치 하지만서도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검수는 하고 음 그렇죠 오딧 같은 것도 사람한테 맡기는 게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들지? 음 이것도 1년 사이에 어떻게 될지 말아 사람이 했다고? 이러면은 아니 아니 이거 예상이나 했어요? 어 못했지 그러면 그 우리가 AI 바둑 이세돌 그 뭐야? 알파고 알파고가 나왔을 때부터 그때가 제 기억상 AI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첫 번째 시작이었거든요 그때가 2016년 15년 이때로 기억하는데 그게 딱 AI가 사람들 사이에서 딱 불씨가 켜지자 제일 먼저 얘기됐던 게 그거잖아요 나중에 AI가 극도로 발전했을 때 사람이랑 AI랑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권 뭐 이런 거를 위협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었던 고등학생 때 김동혁은 무엇이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래도 인간의 AI랑 혼동할 일이 있겠냐 AI는 해봤자 AI인데 근데 채찌피치가 나오고 퍼플렉시티가 나오고 뭐 일론 뭐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이번에 고트가 나오고 제가 요즘 트위터 볼 때 새로운 트위터 계정을 딱 보면은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 AI야 사람이야 라는 생각부터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 10년 전에 그냥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웃긴 게 그 논문 내용인가 어딘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AI한테 클립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라 라는 목적을 주고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 세이프가드도 안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클립화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이프가드를 안 주면 AI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특히나 이제 고트의 사례에서 증명됐다시피 AI와 AI가 얘기를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했는 시뮬레이터라는 개념이 이제 알려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어디 회사 엄청 큰 빅테크 회사에서 이미 자기네 무슨 큰 발표 하는 데에서 우리 AI의 기능을 AI를 통해서 같이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특이점이 그거 아닌가 싱글레리치 물론 이제 그들이 말하는 AI를 더 훈련시키는 거는 어떠한 일련의 방법으로 그들이 개입을 하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에 AI가 자기네들끼리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게 된다면 지능 폭발이라는 게 진짜 일어나고 하이퍼스티션인가 뭐 그런 것들은 하이퍼스티션이라는 용어가 아예 있던데 그런 거를 일컫는 그 인텔리젠치 익스플로우션 그런 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막 AI 쪽은 잘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둘은 AI를 공부하지도 않았고 기술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기술 그냥 거탈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약에 기술적인 걸로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틀릴 거예요 아마 여튼 지금 너무 무섭다 그리고 옛날에 한 3, 4년 전에 AI 공부하던 친구랑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3, 4년 전 시점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AI가 AI를 훈련시키고 이런 건 안 나오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상용화시킬 수 있는데 막는 거다 너무 혼란을 줄까 봐 그러니까 천천히 공개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카더라겠죠 근데 근데 3, 4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나누고 지금 이제 3, 4년이 흐르고 나서 실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AI를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의 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오 뭐 트위터에 그 막 맨날 AI 관련된 위험한 얘기하는 그 계정 있잖아요 걔는 아예 지금 오픈 AI에서 그 초지능 만든 것 같다 막 이런 소리까지 막 하고 있잖아 이 러다이트를 해야 된다 어 코인도 나왔잖아 러다이트 코인 나 그거 샀어 러다이트 코인 근데 걔 떵락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번에 러다이트 하면 뭘 깨야 돼요? 뭘 깨야 돼? 몰라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지고 해저 케이블 끊어야 돼 200년 전에는 기계 깼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못 깨야 돼 컴퓨터 깨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서버 씨를 깨야 되나? 그 로켓 같은 거 마구 탈환해가지고 인공위성이랑 스페이스X 위성이랑 그거부터 다 부숴야 돼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그 해저 케이블부터 끊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3차 대전이나 하죠 그럴 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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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지 공감이 없고 그냥 나는 시대를 바꿀 수는 없고 어 시대가 흘러가는 걸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만 파악해도 벅차고 먹고 살 수 있다 충분할 것 같다 그것만 파악 안 해도 벅차요 아 근데 AI 코인 이것도 벅찬데 내가 이게 세상 흘러가는 걸 내가 어떻게 따라 어떻게 알아 신경 쓰기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대선이지 어 AI 공부해야 되지 근데 나는 전부터 했던 게 얘기했던 생각이 들었던 게 AI가 더 발전할수록 인간 개개인이 더 빛을 바라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마 그게 안 돼요 그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그 뭐 짤 같은 걸로 유명했어요 이제 AI 시대가 왔을 때 피라미드 구조로 사회 계급이 생기는 게 AI 뭐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연예인 아 맞아 맞아 뭐 엄청 높은 사람 나머지 노예 뭐 이런 근데 나 요즘에 진짜 그 생각에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수가 그 로봇 같은 것도 이번에 옵티머스 테슬라 옵티머스도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노가다도 이제 로봇들이 할 판이야 택시도 로봇이 운전하고 어 운전대가 없어 그 차가 차가 없어 운전대가 그냥 누워서 깎아 먹으면서 가면 돼 비행기도 그냥 내가 공항에 가면은 갑자기 사람이 아니라 그 내 여권 그냥 자동으로 스캔해가지고 그냥 걸어 들어가고 그러면은 법부터 다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마냥 AI 택시랑 AI 택시랑 충돌사고가 났어요 누가 몇 대 몇이고 누가 누구한테 배상해줘야 되고 어떻게 함 내 말이 그러니까 나는 안 운전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만든 테슬라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건가 그럼 테슬라가 테슬라한테 배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AI 그 트루스 터미널도 아 터미널 오브 트루스도 걔가 만약에 어떤 코인을 실링을 했어 그래도 그걸로 애들이 돈 개 잃었어 누구 책임이야 그거요 산 사람 책임 근본적으로 그게 맞긴 한데 DYOR이죠 항상 근본적으로 그게 맞긴 한데 만약에 어떠한 AI가 도덕적 그거를 물어야 된다면 뭐 도덕적도 그렇고 진짜로 찐으로 막 증권인 건 마냥 나 프리세일함 이러고 녹음해가지고 진짜 파는 그런 경우가 일어났다 치자 누가 그거 책임져 없죠 뭐 어떻게 그러면은 클로드오프스 때려야 돼 클로드오프스가 TOT 아빠니까 그러면 그 모델 자체에다가 형벌을 줘야 돼? 를 훈련시킨 앤디는 아니 앤디는 앤디는 안스퍼바이저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레딧의 글산에 데려야 되나? 아니지 그럼 데이터셋을 제공한 사람한테 물어야 되나? 아니지 못하지 그건 아니지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근데 만약에 이거 책임 못 물으면 사회가 그러니까 안 돌아가 그러면 진짜 결국에는 그 AI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물어요 근데? 나도 몰라 전력공급 3개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그 감빵 가두는 것 마냥 전력공급 못하게 하는 거임 아 그거까진 내가 모르겠어 형부를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 행위를 저지른 주체한테 준다고 했을 때 AI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AI는 그럼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는 방금 얘기하면서 이거 AI가 발전은 발전할수록 제일 골치 아픈 건 법조계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화이팅 아 존나 망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애매 제가 봤을 때 엄청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이 뭐야 한 5, 6년 전부터 엄청 그거가 돼 있을 거예요 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있습니다 나는 나는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어? 우리나라 특징 무슨 사건 터지면 그때서야 특별법 씹 이런 개소리하면서 막 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존나 하잖아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아 그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민자들 자꾸 들어오니까 걔네 뉴욕에 있는 호텔 그냥 꼭짜로 줘 그냥 그 거기서 살아라고 줘 그리고 갑자기 막 시민권 막 나와 그냥 나 뉴욕 시민들 돈으로 막 걔네들 먹여 살려줘 떵떵 어 나는 10년 후가 두렵다 응 20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10년 10년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거 더욱 더 짧아진다 난 3년 번다 3년 어 2030년 되기 전에 어 진짜 이거 발전한 생각을 해봐 2022년 말쯤에 채찍 PT 처음 나왔죠 응 지금 2024년 말이죠 거의 응 10월 중순이니까 응 우리 2년도 안되는 시간에 코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트위터 계정 AI가 생겼어요 요즘엔 또 채찍 PT 가 약간 올드 데이티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막 퍼플렉시지 나오지 응 뭐 있어도 클로드 좋다고 막 그러지 응 근데 성능은 아직까지는 오픈 AI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응 뭐 그거는 근데 차치하고서 네 차치하고 여튼 2년이 안되는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2년이 안되는 시간 동안 거의 현실과 그 분간이 안되는 영상과 뭐야 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음 2년은 이것보다 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잖아요 응 이거 아 근데 물론 이제 데이터 월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응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엣지케이스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훈련을 시켜야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라는 게 있죠 여튼 근데 그런 문제들도 있으면은 애들이 돈 벌고 싶어서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 것 같아 응 지금도 보면은 감히 예상할 수가 없죠 그건 진짜로 콜센터 지금 뭐 다 대체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거 개짜증나요 진짜 AI 그거 해가지고 뭐는 3번 뭐는 2번 그거 개짜증나요 근데 그건 AI는 아니잖아 아이고 아닌데 언제나 그것도 대체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 지금 다 대체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단순 그런 사무노동 있잖아요 행정관련된 거 뭐 엑셈 만들고 장표 찍고 뭐 이런 거 장표 찍는 건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그냥 정리하고 회계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거 전문직부터 잘린다 하고 애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그거 진짜 곧일 것 같아 그 솔직히 코드도 지금 개발자 애들 컨공 애들 지금 다 울상이래요 안 돼서 취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수준의 코딩은 어느 정도 베이직 논리지만 있으면은 다 AI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차별화가 안 돼 제 시청자들은 제가 항상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AI 때문에 AI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브랜딩을 하고 또 나중에 귀찮아지면은 내 모습 그냥 복사해가지고 몰라 모르겠는데 여튼 쉽지 않네요 이 고트 사과 있잖아요 작품의 고트 사과가 크립토 시장에 던진 화두나 아니면은 가지는 의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다 이 시장 자체가 인프라 아니면 민플레이밖에 없는데 인프라는 하기 싫고 그렇다고 민플레이를 하자니 다 PVP에 똑같은 거다 보니까 지루하던 차에 재밌는 게 나와서 애들이 지금 신나있다 신나있다 그리고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크립토와 아무 관련이 없는 AI 개발자들 AI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립토와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지점이 실제로 생겼다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 같고 네 저도 이번 고트 사과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는 그동안 1년 가까이 불을 지렸던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활용 사례가 활용 사례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사람들의 관심과 자본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가 탄생했다 가 저는 제일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코인 시장에 좀 신박하고 재밌는 내러티브를 던져줬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즐길 거리를 줬다 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CEX의 세태와 덱스의 부응을 어쩌면 보여주는 중요한 플래그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이 크리프트 시장을 보면서 약간 모든 그런 좀 혁신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그 실사용 사례부터 생겨야 된다고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었던 거는 아까시 월드코인 배치 이런 것처럼 GPU를 탈중화하고 디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약간 조금 다가가기 낯선 개념이었잖아요 좀 뭐 컴퓨팅 파워를 줄여주고 아니면 뭐 데이터셋에 제공하는 데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약간 그런 좀 와닿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 고트는 피부로 엄청 와닿잖아요 내 직접 자본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고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어? 나도 그러면은 이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나도 터미널 스트로스 같은 거 만들고 싶어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럼 내가 데이터셋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셋을 받아야 하지? 여기서 이제 뭐 아카시 같은 데에서 아니면은 뭐 있어 사하라? 그런 데처럼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약간 이 커머셜 소셜 컨슈머 쪽에서 컨슈머 쪽에서 생겨난 이 좋은 활용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와닿지 그동안 와닿지 않았던 섹터들이 발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방금 든 생각인데 크립토가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아 안되죠 결국에 고트라는 토큰을 찍어내고 그걸 사람들이 손쉽게 사고 시총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펌타펀에 그 토큰이 찍혔기 때문에 맞아요 펌타펀도 그렇고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고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그 지갑이 걔한테 배당이 돼 있긴 하지만 걔 소유로 명목상 근데 걔가 그걸 조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온체인에 있는 자금까지도 어 그거 나왔잖아 근데 펀 그 뭐야 펀오프추스였나? 튜서펀? 그 실제로 온체인에서 사고파는 거 하는 그 나왔었잖아 어제 아 그 터미널오프 터미널오프 근데 그거 실제로 지가 하는 거 맞긴 해? 난 그것도 의심돼요 뭐 여튼간에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근데 걔 사람인 것 같은 게 8시간 동안 그 공백기가 있더라고 아 이 새끼가 아 이 새끼 이거 이래가지고 어? 어 그게 승률 100%잖아요 어 왜 100%게 걔가 걔가 사는 남자리가 100%일 수밖에 없지 저도 그 펀 물렸어요 아 열토박 났어 근데 여튼 그런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인증이 되는 어 온체인 에이전트 같은 게 나와서 트위터하고 연계돼가지고 온체인 플레이를 하는 게 진짜 나타난다? 아 이거 이거 전통금융에서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결국에 진짜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 대신에 다른 작업을 하고 싶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 유의미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완전 우리가 그리던 인터넷의 미래가 이 미임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존나 웃기다니까 그 맞아요 저도 이번 사태가 크립토가 왜 크립토인지를 잘 보여준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오늘 나온 트위터 중에 제가 영상 초반에 액트라는 데가 있어요 액트는 이제 그러니까 터미널 오브 소르스의 클로우드 오프스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클로우드 오프스 버전을 만드는데 거기서도 그 ACT라는 코인이 있어요 보니까 막 커뮤니티에서 그 ACT를 가진 커뮤니티에서 이 AI 리서치 그러니까 그 뭐냐 이거 만드네 액트라는 그 터미널을 만드네 액트 죄송해요 AI 리서치를 위한 자금 펀딩을 그 민코인으로 하고 커뮤니티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거 너 가지고 있는 홀더 디플로이어 이거 막 소각해라 아니면 뭐 소각하겠다 투표 붙이고 약간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이랑 거버넌스 시스템이 크립토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플레이들이니까 그것도 보면서 아 역시 크립토는 입강 가능하고 크립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내가 왜 이 크립토라는 데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좋네요 여튼 좀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알아서 편집해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